1. 미나리 14관왕 윤혀정씨 축하드립니다. 윤혀정, 조용남, 사랑, 좌절, 회복, 미나리같은 인생여정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와라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건강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가장 주목받는 영화, 미나리 미국 이민 1세대 이야기 미나리 핫이슈 윤혀정님 윤혀정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우조연상 14관왕 1월 21일 미국 할리우드 리포터 등의 보도에 따르면 영화 미나리에 출연한 윤혀정이 제10회 흑인영화 비평가상 협회상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으며 미나리는 각본상을 함께 수상하며 2관왕이 되었고 총 14관왕을 차지하는 기엄을 투입했습니다. 미나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영화의 연출과 각본 모두 정의사 감독이 맡았으며 미나리는 1978년생 재미교포인 정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윤혀정은 할머니 순자역으로 딸과 사이를 돕기 위해 한국에서 미국 아칸소에 온 인물로 영화의 가장 도전적인 장면을 이끄는 캐릭터입니다. 미나리는 3월 한국에서 개봉하며 오는 4월 열리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나리 해외 수상 영화제 2020년 상이 많아 간단하게 이름만 소개하겠습니다. 선셋필름 서클 어워즈 포스턴 영화 비평가 협회상 LA 영화 비평가 협회상 2021년 수상 영화제 그레이터 웨스턴 뉴욕 영화 노스캐롤라이나 영화 여성영화 기자협회 오플라우마 영화 콜럼버스 영화 샌디에이고 영화 뮤직시티 영화 디스커싱 필름 세인트 루이스 샌프란시스코 마지막으로 미국 흑인 비평가 협회상 등 현재 14개의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채소 미나리가 궁금하다 영화 미나리는 낯선 미국 땅에 던져진 한 가족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미나리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미나리는 봄 미나리보다 한겨울 눈보라를 이해낸 겨울 미나리가 더 좋다. 미나리는 생명력이 강해 비료나 농약을 주지 않아도 잘 자라는데 덜 온 물에서도 잘 자라다 보니 미나리의 위생이나 성분을 염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스스로 정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안전한 식품입니다. 미나리의 효능 첫번째 해독작용 중금속 배출 두번째 간기능 향상 숙취해소 세번째 변비의 효과 네번째 고혈압의 효과 탑배우 윤혀정의 인생여정길 한국에서 비밀 약혼식을 하고 혼자 먼저 미국으로 간 조용남 미국식하고 아는 사람 없는 타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1974년 결혼 미국에서의 행복한 시절의 조용남 윤혀정 다시 한국으로의 귀환 그리고 조용남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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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남 왈 그래 나 바람 피웠다. 봐줘라. 윤혀정 왈 셋이 같이 살 순 없지. 둘이 잘 살아봐. 부부의 안타까운 이혼 티비조선 별별 톡스의 패널들은 1987년 1월 윤혀정과 조용남이 결혼 13년 만에 이혼을 발표했으며 당시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였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조용남의 외도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윤혀정을 미국에 두고 먼저 귀국한 조용남은 반무대 가수로 활동하게 되며 나쁜 친구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외도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20대 초반의 여성을 만나면서 외도 시리즈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 결국 운전기사가 윤혀정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두 사람은 파경을 맡게 됩니다. 조용남의 신학공부 조용남은 군생활 도중 알게 된 배우 윤혀정과 약화난 후에 1974년 시카고에서 결혼 후 트리니티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였다. 신학을 하게 된 계기는 우연치 않게 빌리 그레이옴 목사를 만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빌리 그레이옴 목사가 주도한 여의도 부봉집회에서 조용남은 성학 쪽 담당자들을 수소문하고 직접 지휘하였다. 당시 조용남의 찬양은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으며 감동을 받은 빌리 그레이옴 목사의 추천을 받아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교로 유학을 가 신학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목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1970년대 초는 막 세계 최대의 교회를 건립했던 여의도 순봉원교회를 포함해서 한국 대형 교회들이 총집결해서 초대형 전도대회를 연이어 열었고 1973년에는 백만 인파를 동원했던 최대의 흥행이었다. 현재 여의도 공원 전체와 양쪽 도로까지 포함한 면적 전체가 당시엔 아무것도 없는 광장이었는데 거기가 가득 찼었다. 이때가 한국 교회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최고의 붕기였다. 조용남의 좌절과 회복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유로운 영혼 조용남 인생 최대 위기 그림 대작 논란 사건 치열한 법정 싸움 5년만에 조용남 대작 논란 무죄 조용남 그림 대작 논란 당시 감옥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조용남은 대작 논란과 무죄 판결을 받은 심경 고백을 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한다. 그림값 환불해줘서 본인은 파산했다고 갔다 왔으면 그림값이 뛰지 않았을까 자유로운 영혼의 조용남은 이 일로 5년동안 힘들었다면서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윤혜정의 좌절과 극복 배우 윤혜정이 전남편 조용남과의 추억을 솔직하게 털어놨는데요. 어렸을 때 송창식, 윤형주 등 가수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으며 그 가운데 조용남도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어 서울대학교 대표로 나온 조용남이 처음 노래를 하는데 정말 잘하더라. 한국에도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하지만 조용남이 첫눈에 반하기는 힘든 상 아니냐. 친구로 진다가 자연스럽게 연리로 발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정은 솔직히 나는 음치다.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며 약혼과 동시에 미국행을 결심했다. 당시에는 결혼 후 여배우의 은퇴는 자연스러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혼은 한국에서 마감했다. 장렬하게 끝이 났다. 이혼을 계기로 인생의 정리를 많이 했다며 13년 만에 브라운관 복귀했는데 적은 위자료로 두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말 생활이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윤혜정의 극복과 부활 윤혜정은 사랑하는 남편의 전무후무한 바람기로 엄청난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두 아이들을 키우며 13년 만에 복귀한 윤혜정은 포기하지 않고 배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 윤혜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어느 자리에서건 조용남을 험담하지 않아서 어마어마한 대인배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조용남을 너무나도 증오해서 그 시절 얘기를 입에도 올리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다. 실제로 조용남도 무릎팍 도사에서 윤혜정이 입을 열었다면 나는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을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으며 당시 윤혜정과 이혼하면서 내가 너무 못생겨서 같이 살 수가 없다는 식의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오히려 윤혜정은 젊을 때부터 외모를 검증받은 배우였고 무릎팍 도사에서 가수 이장이도 발랄하고 당찬 성격과 미모덕에 모든 세시봉 멤버가 윤혜정을 좋아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다시 한번 여우 조윤상 14권왕 윤혜정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이 가정에 사탄이 신학도 조용남에게 음란으로 유혹하며 가정을 깨트리고 두 부부 사이를 갈라놓은 것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의 갈등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인 기독교에도 큰 문제를 발생시켰다. 분명 미국에서 공부할 때 조용남, 윤혜정 부부는 트리니티 신학대학교 신학생 부부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두 사람은 종교가 갈리고 말았다. 조용남은 많은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인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있으나 윤혜정씨는 확실하게 신앙을 멀리하고 예수를 떠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종교가 무종교로 되어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윤혜정씨는 기독교 신자이며 신학생이었던 조용남씨에게 실망하는 바람에 신앙을 멀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크리스찬 튜브도 윤혜정님과 조용남님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오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예수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예수 크리스찬 튜브Aw